거기서 뭐해요 담임씨? 생각은 해보셨어요? 구슬 뺄 방법? 도서를 이런 데 쓰다니 계약서를 한 번 써봤어요 범띠 이상과 접촉을 금지한다 어떤 남자가 범띠일지 그걸 제가 어떻게 알고 금지식이나 입학하고 20명이나 사귄 역사학과 전설 개선 후 그럼 17학번... 범띠잖아 근데 걔도 알아? 구슬에 전기 뺏기다 결국 죽을 수도 있다는 거 담임씨가 여기는 뭐야? 미연님 제발 여기서 나가게 해주세요